음악이랑 항상 구독한 것 같아요 이를테면 한잔의 제기자마자 저는 여자들 필리피그에서 건반을 치고 있는 이선화입니다 88년생 배구 사람이에요 5살 때 엄마 솜을 잡고 피아나 학원 앞에서 떠나지면 안돼요 93년대 치고 있어요 내가 쓴 곡을 좋아해요 내 사람들이 막 빨리 녹음하라고 박지현 씨 맞춤법 자꾸 틀려 자꾸 가보치다 가 보치 진짜 엄마가 되어도 아이가 있어도 밴드를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지? 저희 여자들 필리피그는 아일랜드 전통음악으로 이야기하는 밴드고요 힐링밴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일랜드 전통음악으로 이야기하는 밴드고요 소울빌 구독하기 아일랜드 전통음악으로 이야기하는 밴드고요 아일랜드 전통음악으로 이야기하는 밴드고요 아일랜드 전통음악으로 이야기하는 밴드가 아일랜드 전통음악으로 이야기하는 밴드가 아일랜드 전통음악으로 이야기하는 밴드고요